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지역화폐. 저는 돈도 좀 아끼고 소상공인들한테도 좋다니까 많이 쓰고 싶은데 이게 올해도 장부 예산이 작년보다 절반 정도만 반영되고 특히 서울시랑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국비지원이 안 되면서 발행량도 줄고 할인율도 좀 낮아졌죠.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역화폐 사용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행정안전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아예 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원? 아예 빼버렸어요? 네. 0원. 그래요? 이제 각 부처에서 5월 말에 기획재정부에 내년도에 이만큼 우리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걸 보내는데요. 이걸 이제 기획재정부가 취합하고 심사해서 국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깎이면 깎였지 사업이 새로 들어가거나 증액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이거는 국회가 하고 싶어도 기재업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항목 신설이나 증액은. 그렇죠. 행안부 요구에서부터 빠졌다는 건 정부가 지역화폐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이제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가는 사업이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예산국에서 상당히 쟁점이 되겠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도 정부 여당은 0원 민주당은 7천억 주장을 해서 딱 중간에 3,500억 정도로 합의가 됐었는데요. 정부는 올해 예산은 코로나가 덜 끝나서 그나마 좀 어쩌저쩌 동의를 했지만 이제 코로나도 풀린 만큼 내년에는 더더욱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아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까지는 안 나왔지만 올 3월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이 법안이 당 지도부와도 합의를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은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화폐는 지자체마다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느냐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논리도 일리가 있긴 한데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지역화폐가 대부분의 지역으로 좀 일반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만을 위한 예산이다.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다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또 온라인에서는 못 쓰고 또 다양한 유통망 중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유독 혜택이 가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와 각 당이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보다도 계층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나 몇몇 지자체장들이 지역화폐를 선도할 때는 우리 지역만 활성화 그런 성격이 강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이게 지역 성격보다는 소상공인에게 쓸 수 있는 화폐라는 제도적 성격이 좀 달라지게 됐고요. 그렇게 또 그런 데다가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지역은 더 지원해 주거나 하는 지역균형 발전의 역할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게 전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이나 지역균형 발전의 정책적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좀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몇 달 전에 예선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려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산다. 이러면 여당 의원들이 좋아할까라고 하는 문제가 또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막상 또 사용하는 건 완전 연초부터 사용하게 되는데 지역화폐가 끊어졌다. 그럼 더더욱 반발이 있을 텐데요. 올해 예산안 통과 때는 정부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발을 든 여당 국회의원들은 없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부산이나 인천 등 여당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좀 반발을 있었거든요. 이게 워낙 정부 초기니까 세게 반발은 못했지만 필요하다 그런 입장들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내년 총선 시기에 여당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 눈에 안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욕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말 예산안 처리 때 정부가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그런 것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야당은 얼마나 반발 강도를 올리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하반기 예산국회가 열리게 된다면 이것이 아주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쟁점이 끝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도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